뺏어보세요! 뺏어보세요! 오! 뺏었어! 여기 되게 거기 같아 피지컬 백 거기서 그 막 공 뺏기 놀이 했잖아 공 뺏기 놀이? 공 뺏을 때 그 장소 같아 아 그 원형 경기장? 피지컬 백 요즘 재밌게 보고 있지 응 나는 왜 섭외를 안 해주나 혹순이랑 공 뺏기 놀이 좀 해봐 알겠어? 응 어떻게 하는 건데? 줘봐! 혹순이 공 줘봐 내가 공을 던지면 아 공 뺏기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? 너가 공을 던지면 이 공을 지금 벌써 눈이 휘가닥했어 흑순아 이거 막 각성했어 벌써 지금 눈이 아주 그냥 휘가닥해가지고 이거를 3분 동안 공을 먼저 차지를 해놓고 이제 3분 딱 됐을 때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응 어떻게 하는 건데? 그냥 내가 공을 던질 거야 응 내가 먼저 절대 못 잡지 그냥 넌 어떻게든 복순이에게서 공을 뺏어야 돼 알았어 이거 잠깐 놔줄게 자 공 던진다 자 던진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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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던질 거야 모르지 그거는 아니면 너가 여기 봐가지고 이 앞에 살짝 던진다 알았어 그럼 복순이가 날 따라올 것 같은데 응 기다려 복순이 자 이거를 제가 시간을 해서 잴게 약간 복순이가 벌써 앞으로 나가있어 진짜 저 복순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지금 벌써 앞으로 나가있어 말이야 자 준비 시작 빼서 보세요 빼서 보세요 끌어 보세요 흐흐흐흐흐 och 재앙 vigil shops 우age 만드 시간 흐르고 있어요 초 흐흑 한 하 비 쌀놉 타렙 쌀놈 공 가져와 이만 얘 어떻게 뺏게 잡았어요 뺏어봐 뺏어봐 엄마 혁순아 뺏어야지 시간이 흐르고 있어 혁순아 뺏어야지 뺏었어 뺏어야지 혁순이 혁순이 뺏어여 문을 닫힌다 블랙 로브 뺏어봐 3번 지났지? 어 아 내가 이겼다 좋아? 복순이 이기니까 좋아? 뿌듯해? 복순이 이겨서? 오늘 한 해 들어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어 가자 패배자야 가자